진다지? 불을 내뿜게 불을 내뿜게 연막탄 연막타격 연막타격 불풍기 연막타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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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얼 쓸데가 없네 안 돌 이런 타격이 다 먹어 내가 9급이 될게 깜빡했다 녹아내린 녹아내린 아아 아아 웃음 웃음 나 껍죽스 참아야 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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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돌 열한 우리 아버지는 DOS입니다를 네 글자로 하면 아비 노스 어? 바지다 어? 타락이다 뭐? 단 2층만 해 단 층 2개만 해 어이구 세상에 블리트 1로 오세요 아니 심지어 세모양도 떠네 유하 유하 뉴비님 13경을 녹감쌉니다 으아하하하하 이 적은 공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뭐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이 적은 아니 빛머항 아니 엘리트 한 100마리 죽어 다 잡을 수 있겠네 총기 소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뭐라고 할까요 권강요법 그럴싸해 일리가 있어 아니 내 타락을 가져가려고 해 너 심장의 하수인이지 심장 압자 비쎄 랜 위도 랜 스모크 위드 앗 넥왕란 아 이거 질수가 있나 아니 근데 질수는 있긴 한데 확률이 너무 낮다 뿐이지 세머항이 너무 든든한데 세머항 없었으면 어떻게 까지가 트롤해서 질수도 있는데 까지가 트롤좀해도 그냥 세머항으로 피채우면 그만인데 아니 정배 10만포인트 건 사람 미래보고 온거 아냐 가지 타락을 간파한거 아냐 뭐야 유물 쓰레기네 미래시 아니 왜 엘리트 두 마리밖에 없냐 물음표가서 희귀음을 주는 공서남북부 잡자 미래시 병 속에 폭풍 나오기 전에는 충분히 말릴 수 있다 도매랑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직 충분히 질수 있는건 맞지 확률이 너무 낮아서 그렇지 지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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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동서단북 야 친구 데려와 평타 대박 아니 쓰레기멘트 아니 진짜 데그 왔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경기 전경기로 타락을 몇 장 더 먹으면 할만하겠지. 내 소리가 내 발을 밟으며 하는 말. 오 소리. 오 소리. 아이고 소금에 지옥불까지 공짜 희규물이다 석재달력까지 챙겨주시겠다고 공짜 희규물 공짜 희규물 세모항 힐이 더 많은데 확실히 세모항 없었으면 좀 이럴 답답했겠다 고마워요 롤드스, 해버헌. 666 골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더니 악마에게 영혼을 맞췄어요 ken 빙게 같소. 사실 이 모든 시드는 카른에 소금이 짭이다. 소금은 원래 짭이니까. 소금이 짭이니까. 소금이 짭이니까. 소금이 짭이니까. 소금이 짭이니까. 소금이 짭이네요. 어둠앱호홍 went to us. 필요한가? 뭐 있었어 나쁠건 없지 안아줘요 비건강해져면 안 되는 이유는 비건강해져서 비건강 비건강 뭔가 일어나고 있음 뭔가 일 더하기 일해집니까 일 더하기 일 오포사 된마금 오포사 된마금 빠락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어우 아파 발바 언제 줘요 아 발바란다 무감각 언제 줘요 별팽이 너무 강하다 안나와 감사드립니다 악 악 악 ultimately 위험했다 7번 옥수수가 시험을 보면 콘테스트 콘테스트 이펙트 몸박 필요없잖아 광폭파 전투 최면 2도류 사열 추천력 소정한 사람에게 하는 말은 니코니코니 어 어 안전한 사람에게 하는 말은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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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은 것 같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26. 새모왕 없었으면은 살짝 위험했을 듯 달팽이 때도 좀 힘들었는데...